무당이 무슨 도끼비 방망이냐? 아니 제가 돈 돈 많이 들게요 돈 들이면 안 돼요 야! 자 주세요 무친 자세 성시 모래 어디 용지야? 나이 응? 응 왜 오래 죽을 수 없어예 자 세상이름 잘생기름 고기집 대물이 좀 나가야 하고 기반이 시끄러워야되네 대답 잘해요 부부사이 괜찮아 언니야? 부부사이 괜찮아? 남편하고? 인지없어요 남편하고? 근데 왜 이렇게 구설이 들어와 언니에 구설이 들어오고 언니가 지금 마음이 조금 떠있다 왜 이렇게 마음이 붙잡아? 당신 지금 운전으로 괜찮아요? 방사가 조금 그럴텐데 응? 안하고 싶지? 우울증 걸리는 여자 같아 응? 시어머니하고 관계가 안 좋아서 시어머니랑? 왜? 시어머니가 미워요? 응? 아 속력이 너무 난폭해? 괴팍하시구요 응 예전에 결혼하기 전에 시대에서 가게 하던거 결혼하면서 아들 보고 하라고 하셨는데 지금 고깃집이? 네 결혼 후에도 계속 사사건건 참견하시고 응 중업원 있는 데서도 막 저한테 함부로 하시고 응 뭐 때문에 시어머니가 시어머니가 지금 이 고깃집 물려 받은 지가 얼마나 됐어? 응? 7년 7년 장사는 괜찮게 돼요? 네 장사는 그냥 되는데 응 시어머니 때문에 제가 너무 하기가 싫고 마음이 떴구나 응? 가게가 목이 좋나봐 네 응? 손님은 좀 있죠? 응 한 곳에 두고 있어요 시어머니가 왜 그러는 거야? 당신 뭐 장사가 마음에 안 들어서 아니면 손님이 뭐 손님 관리 때문에 그러는 거야? 왜 무슨 소리를 해? 근데 원래 좀 욕심이 많으세요 원래 이것저것 다 하기도 하는데 장사했던 사람인데 장사 밥 먹고 살았는데 왜 욕심이 있지 응? 너무 과도하시니까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아 어디 한번 봐봐 남편 사주는 오빠가 이름이 뭐야 아닐까 나이 생일은 시어머니는 응 나이는 응 응 나이는 값인데 생일은 생일은? 아주 세다 셰어머니가 무당 해 먹어야 돼 무당 해 먹어야 되는데 며느리한테 지겄냐 고생 좀 하겠다 결혼해서는 같이 계속 살았어요? 아니죠? 떨어져 살다가 들어왔어요? 모시고 산지 얼마나 됐어요? 가게에 주시면서 7년 7년 시어머니가 가부사주야 그리고 이게 신기가 많아 울분이 많은 사주지 질환 안 할 수가 없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개빡 해갖고 다 때려 부셔야 돼 당신 참아야지 뭐 어떡할 거야 신랑하고 그렇다고 오래 우는 당신네들이 근심 걱정이 있어야 되는 수야 어? 근데 안 살 수도 없고 어? 신랑하고 자꾸 분란이 있기면서 안 살 거야? 어? 신랑하고는 문제 없는데 어머님이 너무 심하시니까 제가 지금 조식 가다니면서 우울증 약까지 먹고 있어요 뭘 하나 배워 배워 배워야지 그건 어떡할 거야 시어머니랑 어? 그러는 거 뭐 그렇다고 신랑은 뭐랬냐? 이 신랑은 어? 약간 유유부다는 성격이야 이게 장삿박으로도 먹고 살 수도 없는 사주야 직장이나 당이지 그냥 착하기만 해서 어머니가 연세 있으니까 네가 이해하고 살아라 그러고 저만 뭐라고 하죠 신랑이 네 그러니까 누구한테도 말을 못하고 저는 너무 가슴속에 하 제가 막 화병까지 새끼는 것 같은데 어머님 진짜 어디 아프셔서 가게라도 안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어쩔 때는 진짜 어머니 안 보고 싶어요 본인이 신랑한테 얘기를 해 어? 조금 나가서 살자고 좀 어머니를 따로 모시자고 저기 따로 집을 해달라고 그런 얘기 해봤어? 우유부단에서 안 통해요 효자 얘기만 하면 돼 제 얘기 안 들어서 하 제가 이런 말하면 안 되지만 저도 너무너무 힘이 드니까 저도 좀 방로를 좀 찾으려고 선생님 잘 보신다고 해서 왔거든요 응 진짜 어 저기 뭐야 애 아빠가 아빠 일찍 돌아가자 시아버지 안 계시죠? 네 그러니까 이 부부로 남편 그늘 안에서 시어머니가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아들한테 기대치가 그 것이고 또 장사를 물려줬으니까 아무래도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하거지 여자 못 받던 사주인데 저는 어머니 안 봤으면 좋겠어요 어디라도 편찮으셔서 진짜 가게 안 나오셔서 안 봤으면 좋겠어요 뭐 멀쩡한 사람은 뭐 편찮을 수는 없지 선생님 좀 비방 좀 해 주시면 안 돼요 응? 선생님 좀 비방 좀 해 주시면 안 돼요 뭔 비방? 어디라도 좀 아프게 하시면 안 돼요 어디를 아프게 응? 좀 편찮으시고 나 좀 아프 시간 했으면 좋겠어요 또 뭐야 이거 응? 뭔 얘기를 듣고 왔어? 비방이 뭔데? 어? 비방이 뭔데? 안 그러면 제가 죽을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제가 죽을 것 같아요 너 죽.. 너 살자고 비방 치라고 나를 살인자 내라고? 어? 그런 얘기는 어디서 들었어? 아니 그 친구들이 선생님 잘 보시는데 가면 너는 좀 도움받을 수 있을 거라고 아니 그니까 어드베이스 해 줄 수는 있는데 당신 지금 나하고 뭔 얘기를 하자는 거야 비방 얘기는 어디서 들었어? 당신 무당 지금 많이 당했어? 응? 비방이 뭔데? 무슨 의미에서 당신 나한테 지금 비방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? 좀 부족 같은 거 해 가지고 응 어머님 좀 천천히 시간 안 돼요 세상 말싸예요 무당이 무슨 도깨비방망이냐? 어? 아니 제가 돈 더 많이 드릴게요 돈 드리면 안 돼요 야! 부탁 좀 드릴게요 내 입에서 지금 쌍욕 나와요 어? 당신 뭔가가 착각하나 본데 나 하루에 이런 손님들 가다가다가 짜증나거든? 가 그냥 가 아니 진짜 내라는 돈은 다 낼게요 너 그렇게 돈 많아? 너 이병철 딸이야? 어? 가 나 당신한테 모기 뜯어 가면서 나 동산 걸어가면서 엄동소란에 영빨 받아 갖고 너한테 말해 주기 일.. 일점도 얘기해 주기 싫으니까 가 그냥 얼른 가 가라고 어? 미친 거 아니야? 야 아니 진짜 이 집 불언네 엔? 뭐.. 낮에 가사 기대됨 이리